안녕하세요 우리 레이카 오늘 최소 공개한다고 합니다 단독으로 저희가 공개한 거고 저도 오랫동안 결혼 10년 내내 레이카 진짜 신세 만족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 이상의 기대로 저희가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워낙 해외 수출이 많이 되고요 대한민국 공지는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세 번이 진짜 예민하죠 레이카는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레이카이 침부총속기를 벗어나서 지반총속까지 일석이조로 정말 프레디엄 퍼펙트 부산총속기입니다 저는 레이카 집에 있었지만 유섬이었고 자격이 됐거든요 이제는 부설비에요 강력한 혼임력의 듀얼 모토브레스 헤트를 통해서 지반 진공청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초면 사회균 99%에는 친구 사회균 청소기까지 일석이조로 합계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방송중에 구매하시게 되면 공장자수 세 분 저희가 이 시간에 찾을 거고요 또 방송 안에서만 저희가 거칠해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또 되게 예뻐요 맞아요 타공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 잠시만 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끝판왕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개의 청소를 소개하고 앞으로 소개할 거지만 레이카만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지 대한민국처럼 미세먼지 많은 나라에서는 반대시 필요한 청소기라고 말씀해주세요 30만원대 청소기 2대효과를 볼 수 있어 어디에도 없거든요 30만원대 5월 3만원대 청소기 2대효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재인 청소기입니다 믿을 수 있는 화재인 청소기 워낙 여러분이 아시죠 네 2019년도 9월달에 출시된 최신 최고급 청소기 왔습니다 레이탑 중에 최신 최고급 라인은 30만원대 월 3만원대 그 레이탑의 여름이 다들 아시고요 집에 함께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세계 1류 상품에서 몇 개월요 그만큼 정말 대략적으로 유수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받기 어렵다고 하는 세계 1류 상품에서 설명된 게 바로 레이탑이고요 그 레이탑은 25개 수출까지 되는 글로벌 기업 방금 레이탑을 오늘 독점으로 이 모델 최신 최고급 라인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방송에서 혜택까지 드릴텐데 아마 레이탑이 이렇게 하는 것도 보통 보신 적이 없어서 놀라우시고요 방송에서만 이거 스탠딩이에요 보통 이사가시면 타공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스탠딩으로 서있는 거치대까지 얼마나 멋있는지 그냥 이렇게 딱 세워놓으시면 청소하는 내내 되게 만족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방송에서만 좀 더 드립니다 최대 할인 6만원 런칭전이니까 드리는 거고요 할인차스 들어가고 적립금하면 거의 9만원 가까운 데 드리고요 여기에 거치대가 단품으로 구매하시면 6만원 붙여 드리고 배드만 2개가 들어왔는데 3대에까지 앞자리 1이 빠질 것 같죠 이런 프리미엄급의 청소기를 만들고 30만원대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등장 찬스 3분의 주인공까지 런칭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대 효과 2대 효과예요 아니 침부 살균 건조기와 함께 진공청소기까지 2대를 가져가셨는데 30만원대 저는 놀라운게 정말 이제는 청소기 뚝딱하게 진공청소기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여러분 살균청소기가 필요했잖아요 진공살균청소기 보이시죠? 이렇게 헤드가 2대예요 한 번에 해야 진공살균청소기로 사용하셨는데 솔직히 레이칱에서 살균청소기나 침부청소기만 얼마인지 아시죠? 정말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런 진공청소기까지 일석이조로 2대 효과를 다 하실 수 있는데 뭐에 3만원대 이거에 30만원대 왜 그러냐면요 레이칱은 여러분이 홈쇼핑에서도 아니면 다들 보셨잖아요 침부 살균청소기 가격만 해도 또 지금 10만원대 그게 비싸는데 잘하잖아요 그래서 쓰셨는데 오늘은 두가지 애들을 다 드리니까 이제는 침부청소기를 구부려서 하지않아버린다는거죠 여러분 일단 보여줄게요 저는 이만한 대한민국 세개인지 찾고 있었는데 바로 레이칱입니다 앞쪽 헤드 보시면요 이건 침부 살균청소기에요 이 헤드만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럼 딱 붙잡으면 바로 여러분 보여줄게요 두드림 기능이 있어요 짤리는거 보이시죠? 두드림 기능을 통해서 침부에 있는걸 털듯이 두드리면서 안쪽에 있는 먼지들 먼지들 진먼지 오셋을텐데 여러분 다 나와서 지금처럼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제거하면서 이쪽에 먼지구 있는거 보시고요 상초면 99.5% 탈균에 안쪽 싹 들어가면 이 필터 자체도 워셔블로 씻을 수 있는 그렇죠 두드리면서 뭔가 있긴다는거에요 특히 친구라든지 카펫트 너그 또 이렇게 포일처럼 담겨져 있잖아요 그 안에 먼지가 많잖아요 두들기지않은거 여러분 먼지가 안나와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거에요 이 안쪽에 여러분 이렇게 손이 깊숙하게 코일 아이소 카펫트 넣는게 딱 좋은게 맞잖아요 이 아래 먼지가 다 안나오잖아요 두드리기로 했죠 두둑두둑두둑 계속 두드려주는거에요 손으로 하는거랑 다르죠 안쪽이 아예 내장이 되어있는거죠 두드려줍니다 두드리기로 했잖아요 이 안쪽에 먼지가 와서 여러분들 또 파워까지 두려야 되잖아요 최강도 한 단계까지 이 안에 있던 어떤것들 여러분 남아있지않고 다 손을 쳐서 나오는거 보이시죠 그렇죠 와 이제 알겠습니다 유후인 살균제는것도 직접 보고 계세요 3초면 99.9 바이러스까지 이 안에 진드기까지 걱정 없이 이 안에 다 보고 3초면 살균 다 되잖아요 네 이걸 보셔야 되죠 99.2%잖아요 두드리기면 청소해진다 네 그래서 레이탑은 침무살균청소기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헬트 자체의 바디가 두드리기면 좌에서 넓고 이렇게 짜는것도 있습니다 더 넓다라는거에요 훨씬 더 깊이감 있게 넓게 살균 청소를 해줄거에요 맞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보셔야 되요 근데 이불이 고통하잖아요 그럼 그 위에 저희가 이불이 살균을 놓고 테스트를 했더니 안쪽까지 깊이 쭉 들어가는 겁니다 작동과 동시에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데 암전함과 동시에 쭉 들어가는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암전하면 솜 아래 끝까지 쭉 들어가면서 시원하고 개운하게 3초면 살균이 오케이입니다 3초면 살균이 오케이입니다 3초면 살균이 오케이예요 3초면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안 청소 여러분 맡겨주시고요 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세상이 맡겼습니다 환경 자체가 달라요 맨날 바닷속 환경이 아니거나 어쩌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현실에서도 미세먼지 오늘처럼 날씨가 영하 7도 9도 되거든요 창분도 못 열어요 맞아요 환기도 안 돼요 그리고 제발 이불을 따뜻해서 철지 마세요 그 터널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그게 가죽이 오케이입니다 맞아요 다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매트리스 베개커버 아니면 침대 속까지 살균이 좀 더 중요하잖아요 그 대자를 구입하셨분들은 짧았죠 그 대자들은 진공으로 되기 때문에 길게 길게 네 이게 너무 좋아요 길게 여러분 침부 살균 청소 길게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머리카락부터 진먼지 진드기 지금 보면 유분이 있으면 살균이 보여요 눈에 알고 들어오거든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3단계까지 여러분 허리 구부리지 않고 허리 구부리지 않고 철구소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만 되면 3초면 다 살균 청소 되잖아요 3초면 진드기 걱정 바이러스 걱정 3초면 오케인데 3초면 오케인데 이런 스펙을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내가 무릎 꿇고 올라가 힘들게 나아주죠 이후까지 다 들어갔죠 이럴 필요 없이 쉽게 하시고요 이렇게 들어서 안쪽까지 어디 안에 머리카락부터 근데 지금 보면 두드려주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두드리면서 유보이 렌즈가 탈균을 하면서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모토로 끓여서 두드리기능까지 함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닿으면 퍼져요 안전하게 보이시죠 여기 유보이 렌즈 보이시죠 이렇게 청소 이제는 쉽게 쉽게 아니 진짜 눈에 안 보이는 먼지가 지금 저도 쓰면서 깜짝 놀랄게요 진짜 내가 잔 곳에 내가 누워있는 곳에 이렇게 안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대현민경이 있다면 다 보인대요 집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내장근이 있고 호두산 국인이 있고 여러분 호두산 국인이 있는 거 이런 것들 한번에 여러분 다 청소할 수 있는 거 이런 걱정들 때문에 이걸 삶을 수는 없는 거니까 손끝까지 쭉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3초면 살균 된다는 저희 시험 송척서입니다 온통촌크들이 이런 송척서를 내놓은 거 처음 보셨을 거면 레인카파라 이미 역사와 면역니까 최신 기술로 트리플 모터를 탑재해서 두드리고 빨아들이는 기능까지 함께 하면서 유부인 살균이 되는 거죠 몇 초요? 1 2 3 또 탁 3초 살균 살균까지 한 번에 되는 거고 99.9% 테스트 완료가 됐어요 마이크로필터로 미세먼지 차단 시켜주고 유부에 있는 살균 이건 지금 너무 추운 게 한기도 못하는데 마이러스 제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무시면 되고요 배터리에 대해서도 LG 정품의 배터리세 사용하는 메이딩 코리아 무선이에요 40여 분 사용하시거든요 LG의 정품 배터리 메이딩 코리아 여러분 배터리 가격에 따져볼 수도 아시잖아요 무선제품은요 리퀴리어 배터리는 어떤 배터리세 사용이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LG의 배터리고요 덕진에 앙소의 이수관 60,000원 청소품 따로 읽어버려주세요 유해선 세균제품은 이렇게 공간이 나면서 내가 엎드리지 않고 꾸무리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다 이게 레이크입니다 세계 1위 작품에 선정된 레이크입니다 네 우리 지금 대청소 한번 해볼게요 아 쇼파도 청소하셔야죠 카페도 청소하셔야죠 진짜 청소할게 너무 많은데 아니 우리 박탈이 쇼프가 한번 보여줄게요 진짜 쇼파 청소 지금 이 쇼파는 물로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헤드를 다 끼우셔서 이렇게 짧게 이 상태에서 작동을 합니다 쫙 지나가면 이 안에 미세먼지면 진드기면 마이러스면 이 안에 아이들이 인형받고 오잖아요 인형도 이렇게 UV렛 UV렛 UV렛으로 딱 도착되면서 인형까지 그리고 옆쪽에 카페까지 딱 시작 살귤 보이세요 이게 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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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que 구 up 채 Gordon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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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꼭 사세요. 30만원대에 1석이면 살균제 못해요. 저희 막내들이 다 5살인데요. 그렇겠죠. 그럼 이게 그 아이저고 있어요. 저희 신문이 유치되어 가보신지. 근데 이젠 이 필터까지도 완벽하게 오셉이 아직까지 다시 있어요. 근데 1분밖에 안 했어요. 이거 30만원대에 가져갔었거든요. 또 보여줘요. 그럼 진짜 이런 카펫도 요즘 많이 가시죠. 진짜 카펫 안에 뭐가 뭐가 있는지 보잖아요. 진짜 깨끗하게. 여기 한번 해주세요. 저희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진공청소기 워치톱을 좀 보여 드릴게요. 깨끗해요. 카펫 때 보시면 다른 문제 없어서 깨끗하죠. 근데 키루인술만 어떻게 될까. 워치톱 얼마나 들어오지 한번 해보세요. 투입됩니다. 진짜 카펫이 없었죠. 진짜 여러분 이것도 다해서 살균제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공흡입술 하면서 언제까지 여러분 다 끌어내는 거에요. 네. 살균제에요. 3초. 지금 움직일 때마다 3초마다 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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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살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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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살균청소까지 1,2,3점을 99.9%를 드릴게요. 그럼 저희가 진동청소기 모터까지 드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또 기가 막혀요. 아, 그러니까. 청소할 때가 힘드셨죠, 여러분. 이제 이걸로 와서 저희 거치대까지 드립니다. 자, 7분기에 공자창세 때까지 들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앞쪽에 미세한 모터까지. 이게 아주 미세해 쓰시면, 이게 아이들 호흡기나 어른들 호흡기로 들어가면 불편한 거죠? 이 미세먼지까지 1번에 지나가면서 앞쪽에서 더 쌓아줬어요. 높이. 맑acaks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그런데 이것보다 다운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으로 딱 눌러서 이렇게 살 닫아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살 닫아서 청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 최고다. 최고다. 이걸 가지고 청소 한 번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다양한 장판을 아니 바닥에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쭉 청소 다 해볼게요. 여러분 저거 있는 나무 장판도 있고 아이들 놀이만베트도 있고 러브 카페트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에서 깔리는 거 직접 다 한 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깔려있는 종류도 다 달라요. 방면처럼 저희는 엄청 차이가 높고 앞쪽은 커피가루처럼 한 번에 쫙 지나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쭉쭉쭉쭉. 한 점. 한 점 남지 않습니다. 이러볼까요. 올립니다. 질이 지금 고속도로가 나고 있어요. 진짜 깨끗하게. 진짜 깨끗하게. 그리고 진짜. 힘이 이렇게 좋은데 다 내려서. 다시 한 번 두드림 필요할 때는 그대로 브러쉬도 닿아버리다가 한 가지. 여기서 내가 더 강하게 뒷브러쉬는 다시 한 번 올리면 이 상태에 다시 한 번 브러쉬. 내리시면 다시 한 번. 네. 네. 하나. 질났어. 여러분 청소가 이렇게 하거든요. 와 여기 시골 어떻게 질났어. 진짜. 나는 하나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자외선 살균 청소도 하겠다. 그 다음에 진동 청소까지 하겠다. 근데 이것은 30만원 대. 제가 쓰면서 너무 좋았던게. 청소기 끝판왕 같아요. 그리고 레이탑 자체가 진공 살균 청소기만 하더라도 가격이 몇 십만원이면 더 잘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30만원 빼 살균냉터까지 들어가니까 진공 살균청소기와 함께 진공청소기까지. 시민세상보다 트리플 모터예요. 그렇죠. 모터가 세 개 달려있어요. 세 개 심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두드려서 빼주고 유보이까지 되기 때문에 두드러주시고요. 네. 이 모습 그대로 지배여주십니다. 여러분 두드러가 맞죠. 네. 근데 이건 30만원 대가 안좋아있고요. 살균 99.6%라는 거. 그 점이 너무 좋잖아요. 맞습니다. 방송에서만 준 것까지 있기 때문에 두드러주시고요. 방송에서 스탠딧 거치대를 줄이는 행사하는데 이거 69,000원이에요. 방송 끝나면 줄일 수 없습니다. 최대 찬스 69,000원. 정립금까지 2만원 가까이 스탠딧 거치대를 줄이는 조건이고요. 8종이에요. 완벽한 풀센트로 30만원을 만나는 조건. 공짜 찬스 3분까지. 3분의 추첨 바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분께 공짜 찬스 추첨하거든요. 워낙 화제의 상품이잖아요. 하고 싶죠. 매일 주문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상품경 보시면 아마 더욱 더 많이 좋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메이크업 맞습니다.